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5톤 냉장 윙바디입니다. 차량은 메가트럭이구요. 2016년 등록 2017년형입니다. 14만키로 주행했구요. 후축입니다. 정품 잉바디구요. 높이는 8m 10이구요. 폭은 2m 49 높이는 2m 35입니다. 옵션 등급은 골드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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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